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은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메일로 받아서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저희 두 선생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적어놓으세요. 생각나실 때 보내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난 방송 댓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독재주의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맞아요. 자 경산당이 싫어요님. 어머니가 갱년기를 심하게 겪는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말씀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감정기복이 막 심하시고. 심하다고 해서. 네 그리고 여러 다정 다양한 방법으로 사연자분을 이제 억압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갱년기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갱년기가 안 왔다 보니까 아직 두 분 다 다. 저는 이제 곧 올 수 있으니까 알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니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이제 상담실에서 선생님들하고 갱년기 얘기를 마침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갱년기가 멀지 않네.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막 한참 뒤에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 47세부터 55세 사이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때 그게 딱 그 시기인가? 더 빨리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폐경과 관련돼서 그래요. 갱년기 기간이 뭐냐면 폐경을 되려면 이제 들쑥날쑥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 폐경이 되는데 완전 폐경된 후부터 1년까지를 이제 그 갱년기간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무조건 다 오겠네요. 폐경을 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갱년기는 이제 누구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편감을 어느 정도로 겪느냐는 약간씩 달라지는데 수치로는 한 50% 정도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다 이런 걸 겪고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꽤 많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한 50%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감정기복 아니면 뭐 땀이 훅 났다가 꺼지네 뭐 씹은 땀이 이런 거 있죠. 얼굴이 빨개지네 이런 것들은 흔히들 겪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20% 정도는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감정기복 때문에 다른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거를 갱년기가 아니어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기복을 겪는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면 그게 더 악화되는 겁니까? 없다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없다가 아예 생긴다? 나 이러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이 자꾸 빨개져. 야 근데 갱년기 같아 가서 한번 받아봐. 남자 갱년기도 근데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폐지경과 관련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댓글을 보고 생각에 난 게 뭐였냐면 이제 엄마예요. 엄마.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던, 모르고 지나갔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애완견을 기를 때 애완견이 이제 치아가 안 좋다고 해서 치과에 데려가진 않았잖아요. 문화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애완견들도 이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세월 따라 변했는데 갱년기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한 5년, 7년 전쯤에 저한테 이제 막 화낼 일이 있었어요. 화낼 일이 있었구나. 네. 화낼 일이 있어서 옛날 얘기를 막 이제 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자기 그 50대 전후 얘기를 이제 막 하면서 그때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슬펐는지 아냐. 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딱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 우리 엄마가 갱년기는 누구나 있다는데 갱년기가 온 줄도 모르고 사는데 바빠서 그냥 지나갔구나. 근데 내가 딸 하나 있는데 아 우리 엄마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네. 그게 좀 약간 좀 짠하게 왔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갱년기라는 게 결국은 뭐 이제 우리 엄마가 경험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경험할 수도 있고 나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조금 좀 돌봐주고 눈치 좀 봐주고 이래서 좀 잘 넘길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의학적으로는 골다공증이 제일 문제래요. 실제로 좀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조절하고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골다공증 생길 수가 있어서 고고가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약을 챙겨 드시는 거구나. 어느 나이가 되면 다 영양제를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아마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남자는 안 올 거예요. 남자 갱년기가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를 하긴 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신체 변화는 항상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쯤에 들어오면 2차 성직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것도 급격합니다. 그다음에 또 나이 들어서 중년기쯤 됐을 때 여성의 폐경기라든가 남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막 머리가 하얘지고 힘도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힘도 못 쓰겠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소화하고 심리적으로 사람마다 예를 들어 늙어가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늙어가는 건데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겠죠. 김건희 같으면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얼굴을 수술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수술해도 얼굴이 나는데 난 이제 괴물이야.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면 우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모에 비중을 두지 않고 정신적 성숙과 지혜 같은 데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라면 나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해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어. 너무 만족스러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잘 말을 안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지. 나이 들었으니까 할 수 없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교적 그런 변화를 잘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신념, 가치관, 또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후울증도 비슷한 맥락에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갱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사회가 아주 심각하고 안 좋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병적일수록 여성들이 갱년기로 고통을 많이 겪겠죠. 특히 그 나이 때쯤 되면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소위 주부울증이니 뭐니 오는 시기가 와서 일치해요. 아들 다 나가서 엄마랑 안 놀고 집에 혼자 덩그라니 남겨져서 안 놀아요. 네. 맞아요. 받고 연락하면 안 받고 전화주고 만에 남편은 보기도 싫고 혼자서 세상에 남겨진 듯한 이런 고독감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은 갱년기를 더 심하게 겪을 거고요. 그러겠죠. 그때 그 시기에 사회활동 활발히 하고 이런 여성이라면 갱년기 증상이 덜하겠죠. 훨씬. 그래서 저는 신체적 변화 내지는 노화 죽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걸 잘 극복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은 내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상담 사례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애적의 남자들 이렇게 할 때 자기의 늙은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병적으로. 그게 나의 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늙을 수 있는지를 떠오르는 사람이신데요. 떠오르는 사람이신데요.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드시면서 아프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소화가 잘 안 되시나 봐. 아프다고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건강한 척하면서 무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아프시잖아요. 또 외롭지 더. 그러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느끼는 감정 자체의 크기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너무 큰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누구나 뭐 그런 시기는 겪을 텐데 뭐 왜 가는 세월이 안 하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이게 이 폐경을 겪으시는 분들 소감 후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여성으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면 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얼른 폐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거든요. 생리 안 했으면 좋겠다. 매달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 아기집이 생겼다가 서로 부시고 생리통을 겪고 이러면 매우 힘듭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호르몬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일단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삶의 가치과 철학을 정립하시면 이 갱년기도 누구나 더 편하게 지나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여 년 동안 독일에 살고 있는 동포입니다. 독일에도 홀로카스트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있는데요. 전에는 감히 못하던 짓들을 요즘엔 대놓고 하는 모습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역사 왜곡에 대한 법이 있고 역사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위 멀리 퍼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극우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정치에 대한 반동으로 태극기 집회 같은 것이 있긴 했지만 2019년 즉음부터는 대놓고 일제의 역사를 옹호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일장기까지 흔들고 나오더라고요. 20년 동안 평화롭게 지속돼 온 수요 집회를 극렬하게 반대하기 위해 점점 더 조직력을 동원한 맛집회가 열리고 대놓고 증오와 폭력의 언어로 무장한 것이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독일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베를린에까지 날아갑니다. 이들이 퍼뜨리려는 것은 증오, 혐오, 불신, 멸시, 공포, 파괴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싶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눈과 귀를 닫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혐오에 물들지 않고 울고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대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 주셨어요. 네. 이 사연이 온 지가 좀 된 사연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저희가 방송에서 극우 세력의 심리 혐오라든지 그리고 유럽 사연은 왜 이 모양이 됐냐 이런 것도 다뤄가지고 대부분 훼손은 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좀 뒤에 얘기는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혐오에 물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얘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 극우 세력이 그동안 별로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득세하에서 설친다. 이번에 선거에서도 꽤 극우 세력이 약진했죠. 유럽의 경우. 심지어는 북유럽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등장해서 거의 집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같아요. 서구가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평등주의 정책을 펴던 시기 그러니까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죠. 이때 북유럽 복지국가도 탄생한 거고요. 복지 모델. 그다음에 영국, 서구 사회, 미국 다 평등주의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또 사회적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했어요.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살기 좋다라는 말이 나오던 시기 비교적 자본주의는 좋은 체제야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시점이 딱 그때입니다. 4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이때만 해도 극우 세력이 발을 못 붙여요. 등장을 못하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극우 세력 자체가 등장을 못해서 거의 극우의 무풍지대 이렇게 됐었죠. 독일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갑니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독점 자본가들이 더 이상 양보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무서워서 평등주의 정책을 편 거지 자본가들이 착해서 원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윤 추구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때는 왔다. 이제 사회주의 무너졌겠다. 내 문제로 할 거야. 뭐다로 우리가 양보해야 돼. 98% 떼가면 안 돼. 최고세율 98% 95%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없애. 그리고 그런 것도 미국에 있었어요. 법이. 노동자가 받는 월급에 어느 정도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ceo가. 노동자가 더 많이 받은 거네요. 노동자가 더 많이 받은 거네요. 노동자의 월급에서 격차는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덜 정해놨어요. 그 이상 못 받게. 사회주의네요. 거의. 그전 사회주의였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산층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격차를 못 벌리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미국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돌노릇이죠. 왜 우리가 때를 기다렸어. 제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다 철폐시키죠. 신자유주에 들어서면서 그런 거 다 철폐시켜서 ceo들이 무지막지한 연봉놀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돈을 긁어갈 수 있게. 그동안 못했던 걸 다 뽑아 먹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철도 수도 이런 거 다 구경화시켰잖아요. 그거 다 민영화시켜. 다 가져가고. 민영화시키고. 이러면서 규제 철폐. 작은 정부 이런 걸 외치면서 지내를 하고 싶은 대로 문막하죠. 그 결과 1대 99의 사회로 불평등이 극도로 심해지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가 나빠집니다. 공개가 엄청나게 사회가 막 파편화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수요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 구매력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구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자들 돈을 갖다가 뺀다 그러면 안 돼요. 환원이에요. 사회 덕으로 돈 벌어 쓰니까 사회를 돌리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중산층이 넓고 그 사람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사니까.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오면서 1대 99로 쫙 벌어지니까 돈이 없어요. 돈 많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없잖아요. 최근에 뭐 사본 적이 없나요? 우리나라 막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세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써요. 그러면 구매가 안 돼요. 수요가 없어요. 그럼 공장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공장이 안 돌아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안 팔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자본주의가 침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게 되고 또 일자리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인간에 대한 차별은 또 너무 심해. 옛날 같지 않게.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또 한 번 그런 데 발을 담그면 신분 상승도 더 이상 못하고 서열 상승도. 그런 데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럼 자본가들은 복지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주민을 받아들이죠. 더 싼 노동력을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거든요. 외국인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이주민을 계속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전쟁을 벌이니까 여기저기서 난민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서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느냐. 불평등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자. 이주민은. 구부 세력이 등장한 거죠.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폐한 것은. 트럼프랑 똑같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죠. 저거 막아야 돼. 왜 우리 일자리를 전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소위 이주민 혐오라든가 외국인 혐오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정당들이 등장하고 이런 정당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극우 세력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유럽도 그런 식으로 불평등이 좀 심해지고 이주민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서 극우 세력들이 등장하고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등장했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변수는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소위 서구 사회의 진보 세력이 다 변절했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 노동당에서 누구예요. 토니 블레어인가요. 제3의 길 떠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변절 선언이거든요. 그게 변절 선언 약간 새로운 미래 같은 거군요. 우리는 맛이 갔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원칙을 포기하고 마탱이가 간 짓을 할래요. 그래서 이게 제3의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정통 소위 진보 세력 좌파라고 불러였던 이런 사력들이 다 맛이 가요. 싹 맛이 갑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이 다 맛이 가서 정치적으로 전혀 영향이 안 드는. 그렇죠.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진보 세력들이 뭘 주장하냐면 그다음부터는 옛날 같은 정통 개혁 또는 혁명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걸 주장을 안 해요. 환경. 아 인권. 인권. 여성. 너무 익한데. 성소수자. 익숙한 흐름이야.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키워 축제에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미국 대사가 뭐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포기하고 지역적인 의자들에 집중하게 되죠. 이게 제3의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운 일 같은데 왜 그걸 포기했을까요. 환경을 바꾸려면 자본주의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얘기 안 하죠. 그 얘기 안 하죠. 그냥 젓가락을 좀 좋은 거예요. 텀블러를 쓰자. 텀블러 쓰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먼저는 쓰지 말자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변질되면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환경보호운동만 하죠. 죽어라고. 그러다 보니까 갈색당이란 이제 조롱까지. 색깔이 변했다. 녹색이 아니라 이제. 아쉽죠. 갈색당이다. 이렇게 된 건데 한국정의당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맛이 가니까 대중들이 의탁할 데가 없잖아요. 진보정당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보정당의 앞장서만 같이 힘을 합쳐 싸울 텐데 그런 정당도 없겠다. 그러니까 극우한테 더 쏠리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서구 사회에서 극우주의자를 소위 극우 노선을 좀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민족주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네. 트럼프처럼.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달라요. 우리나라는 민족주의 성향이 일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자본가들을 좀 보호하려는 측면과 자국을 우선시하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유럽의 극우들이 우크라이나 전 같은 걸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상 미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 서구의 독점 자본가들. 또는 우크라이나 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주장하는 세력과 다국화를 주장하는 세력. 또 달리 얘기하면 자주화를 주장하는 세력이에요. 각 나라가 독립해서 제국주의 지배 없이 살자 이런 걸 주장하는 쪽인데 맹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소위 진보정당이니 소위 유럽의 사민당이로 내가 다 우크라이나 를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진보진영이라고 불리는 좌파들이 네. 좌파들이. 그러니까 맛이 제대로 간 거죠. 이건 대혼돈인데요. 반전은 안 하시나 봐요. 또 황당한 것은 극우라고 얘기하는 트럼프니 이런 애들을 소위 유럽에서 이런 애들이 우크라이나 전을 반대해요. 왜 우리가 쓸데없이 침략 전쟁을 벌여서 러시아랑 척 쥐고 경제를 말아먹고 이러냐. 우리는 반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지금 진보 보수가 더 헷갈려요.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극우딱지를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극우의 부상은 이민자 배척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혐오 정치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라이나 전에 대한 소위 진보를 주장했던 진보를 표방했던 정당들의 타락 그리고 제국주의에 야합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쪽을 찍는 것도 상당합니다. 아주 복합합격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유럽에서 극우가 득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역사 왜곡법도 있고 독일이 사실 그런 나치 청산을 엄청 열심히 했던 데잖아요. 지금도 처벌법이 있고 지난달인가 할 때 98세 할머니 또 처벌받던데. 그런데 이런 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데도 극우가 등장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만큼 사회가 맛이 갔다는 얘기죠. 독일이 그런 정도로 역사 청산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역의 역사를 다시 겪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남이 침략했지만 그 대가로 침략을 당해서 그 이후에 패쟁국으로서 고생을 무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뻘짓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메르켈 만 해도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노선을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산 가스 싸거든. 그래서 독일 경제를 막 살렸어요. 러시아 값산 가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독일 경제를 막 살린 거죠. 그때는 미국이 막 메르켈한테 야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지마 그래도 엿 먹어 그러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르켈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리고 숄츠가 됐는데 숄츠는 완전히 미국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 제일 열심히 앞에서 그래서 독일 경제가 지금 완전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세를 못 내 가지고 전기를 끊는 데잖아요. 마크로우도 그렇고요. 얘네들이 그렇게 뻘짓을 해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독일이 이렇게 된 데는 결국 주체성과 독립성을 상실해서 그런 거다. 메르켈 만 해도 미국에게 좀 개기면서 자기 자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숄츠니 마크롱이니 이런 애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나라는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서부 사회가 미국 1급 패권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1급 패권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쓰면서 다 망쳐놨어요. 사람들을. 유럽이 사실 미국한테 엄청나게 뜯긴 거잖아요. 그렇죠. 군사도 뜯기고 경제도 뜯기고 남 얘기는 아닌데 시간이 들던데 그거였구나. 하여튼 독일의 국세력이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독일에 베를린 얘기하셨는데 소녀상 철거하는 거 일본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일본이 대사도 보냈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곧 철거된다고 하더라고요. 막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아무도 항의를 안 하거든요. 독일에는 계속 로비가 들어오고 워낙 나라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로비 많이 받나 봐요. 일본한테. 그런 걸 보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극우 세력의 심리는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해야 혐오에 물들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냐. 이런 거는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저희는 무시하는데. 저는 이제 상담에서 혐오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죠. 내팽개칠 수는 없죠. 상담을 모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인간이 인간의 근본이 혐오와는 반대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한테 그래도 그 밑에 진짜 인간적인 마음이 있겠지라는 걸 굳게 믿고 매번 이제 마음을 이제 다스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혐오가 왜 생기냐. 당신한테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맘충도 있고 남녀 간의 혐오도 있고 나이 요새는 이제 뭐 급발진 사고를 비롯해서 이제 뭐 70대가 들어가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령화 사이 있네. 네. 나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기가 좀 꽂히는 게 있다 이러면 이제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왜 이게 당신한테 그럴까 이런 걸 좀 물어보고 하는 편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초반에는 오히려 자기 주장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자기 주장을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계속 핍박받다 보니까 자기가 할 말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막 삐져나오는 여기서 이제 터져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분출이 안 되고 정말 가시도치게 나오는 게 결국에는 혐오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좀 그런 걸 물어보는 편이고 좀 재미있는,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이런 거가 있어요. 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례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혐오 발언으로 이제 좀 잘못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원래 되게 착하고 좋은 존재,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고 교류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선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바깥이 내가 이제 아파트에 산다고 치면 가운데 내가 5층, 한 505호에 사는 거예요. 1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바깥이 다 나쁜 놈이래. 옆집도 나쁜 놈 살인마가 살고 왼쪽도 살인마가 살고 우리 위층도 살인마가 살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나쁜 것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빴을 때 세상이 다 무서워지면은 맨 처음에는 쫄아. 그래서 550호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막 쫄아 있다가 나중에는 이러다간 죽겠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냐면 이런 중에 하나예요. 방향을 잡냐면 아 내가 차라리 살인마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잡으면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냐하면 내 바깥에 다 살인마가 있으면 나는 나가지 못하지만 바깥에 다 정상이고 나만 살인마면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살고 사람들 얼굴도 보고 살 수 있대요. 이 사람도 살기 위한 혐오네요. 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믿고 가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럼 행복하냐.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악마로 변한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지겠죠. 결국은 내 자기를 버리겠죠. 상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희도 인간인데 얘기를 듣다 보면 올라올 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하는데 물론 이제 무조건 편 들어주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해를 하려고 좀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참 이 질문을 여러 번 고민하고 제가 또 상담실에서 선생님들께도 막 돌아오면서 물어봤어요. 청소년들한테 이런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힘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사실은 한숨. 아유 말하고도 입이 부끄럽다는 거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런데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고 또 우리는 청소년들 힘든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세상이 너한테 이러냐 이런 현실들을 마주하니까 참 그런데도 힘내라 이 말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그래도 좀 정리해서 말한다면 너 안에 너가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지 난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난 참 좋은 사람이야 난 참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별로인 느낌이 들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을 왜 하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좌절되니까 내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되고 싶다. 나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다. 난 좋은 사람이다. 이거를 진짜 꾹꾹꾹 눌러 담아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사회가 도와줘야겠죠. 주변 어른들이 도와주고. 혼자 못하죠. 네. 그런 말을 좀 생각해봤어요. 네. 우리 김태훈 선생님도 극단주의자를 상대할 때는 개인 차원에서 상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차원이 있을 텐데 일단 개인 차원에서 목표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극단주의자를 바꾸겠다라는 목표는 불가능하고요. 진정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안정, 안심이 되네요. 진정, 흥분하지 않도록 만든다.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땐 이 사람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 말하는 것을 교정해야 되겠다. 안 먹혀요. 광신이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가있으니까. 배타성이다.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면 안 된다. 논리적 설득을 시도한다든가 그 사람의 문제점, 잘못된 생각을 지적한다든가 이거는 자극하는 겁니다. 폭발하겠죠.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걸 해봐야. 맞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뛰어들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고요.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대는다. 진정.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중하게 예의바른 태도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필요하다면 친절을 베풀 수도 있어요. 밥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사탕을 하나 준다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또 애정결핍자도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대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존중받는 그런 느낌만 들어도 좀 화가 누그러지니까 좀 그런 정도.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제공해준다든가 하면서 진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상한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까 얘기하셨던 질문을 자꾸 해서 스스로 좀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방식 또는 그것도 필요 없다면 그냥 들어주세요. 화내게. 그리고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잘 들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야지 너 어디서 개소리야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신나죠. 신나요. 그거 하려고 하면 잡았다.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목표는 진정시키는 것이다. 화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극단주의자들은 뭐 어느 정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략 통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극단주의 집단일 텐데요. 한두 명이 아니고 태극기 부대 같은 일단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좋고요. 태극기 부대가 10명 나오면 우리는 500명 500명에 나오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가 되냐면 극단주의자가 되냐면 공포 때문에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공포에 의해서 그런 극단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다면 공포로 제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큰 힘으로. 우섭네 쟤네. 만만치 않네. 약해 보이면 이 사람들은 덤벼요. 약해 보이면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제압을 해야 된다. 힘으로.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또 사회 제도나 이런 걸 바꿔서 이 사람들이 대체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예를 들면 태극기부대 할아버지들이 집에 가면 쪽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고 여기 와서나 인사 나누고 밖으로 떠돌고 태극기부대에 와서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냐 이렇게 대접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차원에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 마을 공동체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하면 이분들이 태극기부대에 안 나갈 거거든요. 나갈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때 그 구구 성향 단체들을 챙겼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안 나갔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태극기부대에 가면 밥도 주고 또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 느낌도 주고 하니까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회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이 청소년들한테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극단적 성향을 인간 혐오나 증오 심리를 가진 청년들을 만나보면 진짜 불우한 삶을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쉽게 하면 비난을 많이 하는 부모 사랑보다는 그리고 주문학교 때는 더 글놀이 학폭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경험하고 그다음에 좀 더 커서는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이제 보이스피싱 등등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분노 혐오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면 엿먹으라고 그러죠. 안 믿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겪어본 적이 없거든. 착한 사람 얘기해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젊은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착하게 살아라 해도 먹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성장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은 악마들이 들끓는 곳이라도 에이 그러면서 안 믿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극단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좋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촛불 들고 싸워서 세상을 바꿔오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극단주의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혼자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사회적 불평등, 빈곤, 실업 이런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 해결을 해야 극단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 성조기 부대에 가신 어떤 어머님인데 매주 우리 촛불 준비하고 있으면 일찍 나오셔가지고 뒤에 이제 부스에 자봉단이 간식 같은 거를 이렇게 마련하면은 그 간식을 다 집어가세요. 성조기분인데. 네. 성조기분인데. 네. 성조기분인데. 그래서 어머니 저기 태극기 부대신데 왜 여기서 이걸 가져가시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때 설명을 하시는데 늘 와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음식이나 물건을 가져가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이러시면 안 된다 하다가 오시면은 필요하신 게 뭔데요? 그럼 햄버거 드릴까요? 그럼 햄버거 드릴 테니까 가세요. 태극기 부대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충돌이 안 났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뭐 싸울 수 없고 음식 아깝다가 안 줄 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친근하게 지내요. 다 모셨어요. 아이고 그만 가세요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우세력 대응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대응을 해봤는데 아 이게 이제 멘탈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쟤네가 하는 말이 귀에 콕콕 걸리게 해요. 일부러. 그러겠죠. 네. 짜증나게 사람 막 얼굴로 뭐 비하한다든지 이제 혐오하고 모욕하고 그런 발언들만 해요.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했어요. 자기랑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를 자기가 확인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더 이렇게 화를 내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도 화를 내잖아. 그럼 너 똑같은 놈이잖아. 그거를 흡족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도발을 여러 개 걸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훈 도발을 여러 개 걸잖아요. 깜짝건조. 저는 막 그런 걸 막 멘탈 털리거든요. 그럴 때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되게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랑 다른 부류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해. 그런 다음에 그 사람 공격을 안 하고 옆에서 화내는 사람이 다시 잡고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니까 이게 소녀상 반대하러 시위에 오고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극우단체들이. 한국에서도 가는 그 사람들. 저희가 맨날 소녀상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떡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무대응. 무대응이라기보다는 공손한 대응. 사람다운 대응. 이거에 굉장히 취약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예상하고 너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예상한 반응을 보여주시면 절대 안 돼요. 다른 반응을. 노래를 부르시던가. 갑자기 다른 반응을 하면 당황해서 도망갑니다. 갑자기 춤을 추시거나 이러면 내가 말한 건 이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었고 이 극우 집회를 보는 청소년들에게 걱정하시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저런 놈들을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죠. 저는 꾸준히 해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많이 아픈 사람들이다. 저렇게 살면서 행복하겠냐. 너라면 저런 걸 하고 싶겠냐.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차분히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겪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알아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저런 거는 인간의 일부다. 일부. 그거를 강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봐라. 우리 조국에서 지금 촛불 두는 사람들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은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릴스 같은 거 볼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뉴스를 계속 올리는 릴스도 있는데 막 세상에 따뜻한 거 담아놓은 릴스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런 걸 좀 믿으면서 인류에 피어나거든요. 인류에 피어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런 거 막 이렇게 종종 뜨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산부인데 막 걷지 못하면 갑자기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몰카들. 맞아 맞아.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젊은 남자애가 넥타이를 잘 못 메고 있으니까 길에서 계시는 그냥 아버님들이 자기 자식 생각나서 넥타이를 매주고 오늘 잘해라 막 잘할 것 같다. 맞아 맞아 눈물 나더라고. 이거를 좀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아직 많다는 거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후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게 생기면은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아래 메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김태원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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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